샬롬 초등부 친구들 한주 동안 건강히 잘 지냈나요? 학교도 못가고 밖에도 못나가서 많이 답답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길 우리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친구들 지난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?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신나게 울동도 하고 겸손히 말씀도 듣고 두 손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과 마음과 생각을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은혜 많이 받는 예배 되길 축복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드세요